인욕, 진실이거나, 진실이라는 건 진리는 아닙니다. 뭐냐면 진실이라는 건 실제 그렇다는 거예요. 실제 현실이 그렇거나, 진리이거나, 수긍이 금방 일어나버립니다. 그전엔 그렇게 진리가 맞아도 저걸 받아들이면 내 애고한테는 치욕이다 해서 못 참았던 게 치욕이 참아져요. 그래서 인욕이잖아요. 치욕을 견디게 돼요, 인욕은. 맞으니까요. 저게 진리니까요. 저게 진실이니까. 남이 나를 욕하고 다닌대요. 못 받아들여요. 내가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나 해서 못 받아들여요. 근데 진짜 그러고 있어요, 현실이. 그럼 현실은 받아들여야죠. 그게 옳다는 게 아니라 진실이잖아요. 진실을 받아들여요. 뭔 병 걸렸대요. 못 받아들여요. 내가 그런 병 걸렸을 리가. 근데 진실이잖아요. 진실은 아무리 쓰고 애고한테 있어서 치욕이어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. 그럼 받아들이는 게 애고 혼자서는 안 됐는데 이상하게 참나랑 놀더니 인욕이 되더라는 거예요. 참나랑 놀더니 쉽게 포기하던 애고가 한 번 더 외치더라는 거예요. 정진. 그렇게 산란하고 잡스러운 애고가 참나랑 있더니 애고는 산란하건 말건 참나랑 더 지내기만 하면 이상하게 고요가 흐른단 말이에요. 애고는 여전히 시끄러워요. 그런데 고요함이 지배해버려요. 그러면 애고의 시끄러움이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제가 잘 듣는 비유 있죠. 맑은 하늘에 구름 한 점 떠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.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을 때 무섭지.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라 하더라도 맑은 하늘에 먹구름 한 점 떠가는 거는 이게 방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. 고민은 여전히 똑같다고 치죠. 고민이 이 정도가 지금 확 뭉쳐있다. 얼기설기 해결이 안 돼. 여러분 마음이 이 정도면 딱 죽죠. 여러분 마음이 이 정도면 이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. 그러든지 말든지. 마음이 커져버린다는 거죠. 참나와 함께 지내면 마음이 넓어지면서 그런 게 문제가 안 되게 돼요. 그 고민이 꼭 해결됐다는 게 아니더라도. 일단 그 단계까지 갔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해결은 누가 시키느냐. 지혜가 나와요. 그 문제 해결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. 실마리가 잘 포착이 되고 옳고 그름에 선이 빨리 파악이 되더라는 거예요. 내 양심이 외치는 선이 빨리 파악이 돼요. 양심의 외침, 양심의 소리가 빨리 파악이 되니까 이건 하면 안 돼. 이건 하면 돼. 이게 판단이 빨리 서요.